진주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하나하름 담아드리는 다마진주의 이혜빈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와 OTT에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트렌드에 맞춰 오늘 준비한 영상은 6명의 인플루언서가 커플이 되기 위해 게임과 미션을 수행하며 진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 승산 부자마을 및 K기업가 정신센터에서 펼쳐지는 부자마을은 사랑을 싣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진주에서 펼쳐지는 6명의 커플 레이스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평이 펼쳐져서 대평이 펼쳐져서 대평인가 보네. 대평이 펼쳐져서 대평인가 보네. 부자 마을 안녕하십니까? 잘생기셨네요 승산이라 승산이 있단 소린가? 전 대평입니다 대평? 어울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상들이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많이 뵙습니다 사봉 아주 멋있네요 사봉 승산 승산 저는 대평입니다 대평님 오늘 오실 분들도 다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화려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인분 아니시죠? 멋져? 말투도 웃었고 멋져? 장소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이 한복을 생활에 입는 사람인데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진짜 한복만 저는 여기 오늘 주인이신 줄 알고 주인이죠 어서 오세요 그럼 안에 혹시 막 베이지가우스 티셔츠 이런 거 안 입으셨나요? 우와 우와 안에는 이렇게 이게 달라붙으면 더우니까 그것도 그렇고 등삼이라고 등삼 겉으로만 봤지 이렇게 안에 이런 거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눈이 나옵니다 다 이게 막 비치는 선배님의 옷이라서 눈이 나와서 꼭 입어줘야 돼요 눈이 나와요 그래도 순으로 그냥 불이 흙 하아 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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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거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요. 오오! 아니! 아직 가려고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이놈이 있나? 아, 이제 이름표이기 때문에. 오, 좋아요. 제 이름은 이제 진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네. 보통 이제 옷을 깔아주는데 소품을 깔아주시면. 우선은 또 혹시나 옷을 쓸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옷 갈아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설마 나중에 하나도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붙여가지고 드려야겠다. 어. 이게 부채가 좀 올드하긴 한데. 아, 네. 좋습니다. 이게 부채라도 좀 붙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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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어,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반갑소. 우리 집이요. 아, 네. 집이 크시네요. 아, 그럼요. 여기 앉으면 될까요? 예. 깔고 앉으시러 왜 이렇게 또. 아, 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 어. 어, 고맙습니다. 아유, 역시 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차키까지. 아, 포르쉐. 아, 포르쉐. 아하하하. 포르쉐 차키. 아하하하. 아니, 내. 우리 인력거들 어디 갔나. 아하하하. 아하하하. 오, 오셨다, 오셨다, 우와. 아, 아. 안녕하세요. 환영하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핑크진주네. 그러네. 이거 제가 깔아둔 이거 뭐예요 또 이름을 어떻게 깔아요? 괜찮아요? 아 저 뜨거워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앞에도 다 깔아졌습니다 이름을 깔아 옮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알았어요 이미 깔렸는데 지금 이미 깔고 앉아서 제가 아 진짜? 이미 깔고 앉았어 진주예요 진주 참 아직 안 어서 오시오 우리 집이요 왜? 너무 이쁜데요? 좋지요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나 내가 살고 있어 지금 어딘야? 근데 나도 좀 부담스럽다 맨 처음이네 훅 지나가면 어떡해 안 오는 게 더 무서웠어요 화이팅 저기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랑 아이컨택이 이미 든 상태예요 아이컨택이 이미 든 상태예요 아이컨택이 이미 든 상태예요 좋소 이제 여자 출연자분들이 마음에 드신 분 옆에 서실 거예요 아 옆에 섭니까? 네 어 뒤에 서는 게 아니었군요 오신다 아 네 겸손하게 있어야겠다 저절로 뒷짐이 지게 되네 저절로 뒷짐이 지게 되네 마음에 드신 남자분 오른쪽에 서시면 됩니다 같이 식사하고 싶으신 분 옆에 서시면 됩니다 왼쪽인데 아아 왼쪽 여기 왼쪽이 이렇게 옆에 서면 된다는 거죠 우와 아니 이 양반이 선생님 내붙해가지고 음 저는 처음에는 얼굴이 부드러워서 이제 관상적으로 부드러워서 대평실을 선택하긴 했는데 한마디로 약간 복스러운 관상 어 저절로 돈이 조금 들어오는 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복을 걷어차는 관상이 아니고 깎아먹는 관상이 아니고 저도 그냥 사람 이렇게 사람의 정의라든지 이런 복 자체가 들어오는 거가 있는 관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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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옷 벗어주셔서 감사하셨어요 어 감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뭔가 딱 들어왔을 때 대평 씨가 되게 좀 밝게 인사도 해주시고 아 그리고 뭔가 되게 인상이 좀 선해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그 다정다감한 선한 느낌 어 어 진짜 어 어 벌까지 보이는데 인기가 조금 인기가 많으시다 응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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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오 하하 아름답구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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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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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중에서 덩치가 제일 크셔가지고 저랑 좀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키도 크시고 그리고 이 엄청 더웠잖아요 사실 오늘 이 더운 날에 그 한복을 계속 입고 있는 모습이 아 이 사람은 평생 그냥 되게 꿋꿋함과 꾸준함을 갖고 계신 분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첫인상이 좀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어 어 어 덥죠 덥죠 어 아 와 자 지금까지 제골카 하하 하하 이제 끝입니다 어 네 이제 서리나 선택 완료됐고요 하하 하하 짜장면 먹나요? 네 하모예 지수 마을 한정식을 먹으러 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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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구만 백반식을 먹으러 하고 뭐 좋아하시오? 저 백반 좋아요 고맙다 고맙다 가시죠 어 어딘지 아십니까? 감사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화이팅 맛있게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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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상 선택에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진짜 고독한 식사를 하는데 진심으로 지금 아무도 아무도 없이 진짜 저 혼자만 남겨두시고 다 다 떠나셨어요 이름표까지 깔아드리고 감사합니다 옷을 깔아드리고 어휴 고맙습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선 고독한 식사 한번 즐기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다음 투표 때는 꼭 받아올게요 다음번에는 선택해 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노하우드 저를 위해서 기다려 본 것 같은데 진주 마스크즈 저는 아무 친구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쓸쓸하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울면 먹어요 차장님 여기 짜장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때 짜장면 괜찮아? 다음번 짜장면 괜찮아요? 다음번 와 맛있죠 고춧가루 딱 풀어줍니다 왜 이렇게 슬프냐 진영씨는 짜장면 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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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 좀 많나봐요 예 그쵸 아 지수 씨는 부먹 찍먹 2 3 부먹 푸먹 진주 씨는 그릇 못 드세요 아 그릇 드세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함밥을 하고 저는 그 다음부터 분명히 다른 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꼭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오케이 나 여기서 더 어필해 가지고 이번엔 진짜 데이트 때 밥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 생각만 했죠 우와 여기 되게 맛집 버스 있다 그죠 어 그래요 가볼까요 아 너무 배고파는데 잘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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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뭐가 맛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김찌개 맛있겠어요 네 김찌개 주세요 많이 드세요 네 김찌개 한번 원샷하는 거 보여주세요 내 것도 좀 나눠주고 아 아 그럼요 당연히 같이 나눠 먹어야죠 우와 반찬 진짜 대박 우와 맛있겠다 반찬 몇 개야 진짜 많아 한정식인가요 국자 좀 어 국자 왔구나 와 너무 맛있겠다 어 따뜻해 감사해요 그럼요 그럼 맛있겠다 고기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아이고 너무 다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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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드십쇼 아 네 식사 맛있게 드십쇼 네 너무 맛있죠 보통 쉬는 날에는 뭐 하세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오 두 마리 진돗개 동묘가 뭐예요 진돗개 진돗개를 키워요 집 방 안에서 아 두 마리나요 그러니까 개 셋이 살고 있는데 개 셋이 사는데 개 셋 산책 시키고 뭐 집에서 빨래하고 지금 이쪽 동네 자체가 다 부자마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부자마을요 여기가 부자마을이라고 불리거든요 뭐 아버지 아들 부자 아 말고 돈 많은 부자 대기업 사장님들이 어릴 때 묵었던 것도 있고 아 부자마을 아 근데 너무 맛있지 않아요 아 그럼요 음식이 하나하나 너무 맛있죠 보통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불편해서 못 먹는데 둘 다 너무 잘 먹어서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서스로 먹는 거 아닌가요 잘 드시는 것도 잘 드시는 건데 너무 복스럽게 잘 드시고 삶을 잘 챙겨주세요 아 거기서 호감도 아 막 생겨요 솔직히 소개팅이면은 얘기를 하면서 밥을 잘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분 두 그릇 드시고 저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인생에서 태어나서 먹은 김치찌개 중에 거의 베스트 3 안에 들었어요 여기 슈퍼데이트권이 있대요 음 자 들어보니까 거기 어디 나갔는데 딴이는 갈 거예요 나랑? 가실 거예요 저랑? 아 그럼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저도 가야죠 다른 사람이랑 의리에요 의리 다른 사람이랑 불편하느니 진주님이랑 편하게 먹는 게 좋아 어? 한 번 또 식사를 했으니까 아 그럼요 근데 슈퍼데이트권 없는 사람들은 안에서 숙소에서 그럼 뭐해요? 뭐 고기 먹겠죠 어?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죠 요리 잘하세요? 네? 요리 잘하세요? 먹는 거 잘해요 아 내가 좀 요리는 잘하진 않지만 제작업은 해드려야지 어? 이만큼은 안 돼요 아 이게 너무나도 맛있어서 이거 너무 셌어요 이만큼은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응 오늘 함께 해요 그럼요 일단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오 좋아요 응 어떻게 다 뺏어요 알겠어요 맛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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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거 너무.. 다이어트 아세요? 팝을 왜 남기셨지? 지금 한 공기 거의 다 먹었는데요? 한 세 공기씩 먹어야 되나요? 저 두 공기 맛있겠다 배고파 배 너무.. 배 너무 고프지 않아요? 배 너무 고파요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기대된다 그죠? 맛집 기운이 뭔가 제가 고양이도 있어 맛집이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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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대화를 우리 처음 해봐 맞아요 네 편하게는 처음 해봐 맞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조테쿠알 부탁드릴게요 조테쿠알 조테쿠알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한정식 한정식 오 맛있겠다 깻잎이 있길래요 오 재밌다 깻잎 논제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 그럼 친구가 막 여자친구가 힘들게 하고 있어도 그냥 안 해준다? 응 해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해주면? 아 그쵸 그쵸 차단이 아니면 처음 가서 깨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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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괜찮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진짜? 저 성격이 약간 옷에 먼지 묻는 것도 조금 떼줘야 돼? 떼줘야 돼서? 이게 계속 그러고 떼줘야 돼서 네 그 메모세가 있으면 그것도 해줘야 되고 음 그럴 수 있지 옷을 입니까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는 성격상 성격상 뭔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튼 그 겨울에 특히 후드티 패딩 후드 이런 거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그거 다시 해줘야 되고 응 그럼 신발통 풀려 있으면 신발통 풀렸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음 음 음 어서 들어오시오 우리집이오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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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딱 부자 한옥이라고 돼있네 그럼 내가 부자하잖아 그럼 내가 부자하잖아 한국 부자? 승산의 부자 승산의 부자 베일을 부자 오 승산 오오 들어 들어가시오 예 들어가셔 들어가셔 우와 이거 봐요 우와 진짜 TV에 나오는 그런 데 같아 예쁘다 우와 어서 오시오 우리 보수 있을 거 같아 우와 우리 보수 여기 있다 어디요? 보여줘요 보여줘 아직 아무도 선택 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약간 삐진 상태인데 아니 아니 우선은 들어가서 아 대단해 여기 저 여기서 잘래요 어디요? 가운데 어림도 없어 이거 선택 받은 사람만 잘 수 있는 건가요? 야외 취침인가요? 혼자 혼자 선생님은 저기 아직은 모르니까 방 구경 한번 하고 네 콘텐츠로써 홍보와 예능적인 요소를 잘 융합한 부자 마을은 사랑을 싣고 여섯 명의 각기 다른 매력적인 모습들이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해당 콘텐츠는 진주관광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마 진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마 진주의 아나운서 이혜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